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SBS 박진주입니다. SBS 박진주입니다.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마스가 부른 노래 아파트가, 글로벌 차트는 물론 국내 음악방송도 휩쓸고 있습니다. 어제 SBS 인기가요에서 출연도 없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. 앞서 한 케이블 채널 음악방송에서도 1위에 올랐는데 감격한 브루노마스가 오전 내내 울었다며 재치 있는 소감을 밝힌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아파트는 최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백에서 4위에 오르는 기록을 썼습니다. 이 차트에서 K-POP 여성 가수가 기록한 최고 순위인데요. 특히 브루노마스는 레이디 가가와 함께 부른 나이 위더 스마일로 3위를 차지했고 아파트로 4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. K-POP 여성 가수의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